너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거 막. 너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거 막. 그게 뭐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통 이런 거한테 궁금해하잖아, 이렇게 보면. 그래, 우리 어린, 야. 어? 저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래, 우리 어린, 야. 그거야, 그거. 옛날 거. 여기, 여기 필름 해가지고 이거. 야, 이거, 이거 뭐야? 이 토끼 동화 같은 거? 그거야. 핀 거로. 필름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림 바뀌는 거. 에이더 어렸을 때 보는 건데. 요지경, 요지경. 성계천 거가 사온 거야. 이렇게 추억 여행을 떠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저거. 야, 너 이걸 왜 봐? 야, 너 이걸 왜 봐? 옛날 거. 재밌잖아. 옛날 저 생각나고. 이거 특이하다. 똑같은 게 그게. 야, 난 네가 더 특이해. 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몇 번 돌려보면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애들이잖아. 어떻게 이게 뭐냐면. 다섯 번 돌려보면 똑같은 애가 나오는데? 그래도 재밌잖아. 다섯. 그렇게 동심을 파괴하면. 여섯. 일곱. 어, 많이 나오네. 일곱 번이구나, 일곱 번. 일곱 번 만에 똑같은 애가 나오네. 그냥 그건 그런 거고. 나는 이게 좋아. 예를 들면. 이걸 몇 번 박으면 너는? 잘 안 보고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좋아, 그냥. 야, 희한하다, 너. 아니, 너도 힘들어. 서로가 서로 이제 알아가는 거야, 이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중요하다. 엿소, 엿소, 일곱. 일곱이야. 넌 그거 한 30개만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다. 야, 그래도 다. 아니, 세 개만 없어. 아니, 다 채로 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그만해, 이 녀석아. 네, 엿소, 엿소. 일곱이야. 야, 야, 야. 아, 너가 그래서 이런 게 많구나. 아, 너가 이런 게 많구나. 아이고, 이제 돌아보는구나 치고. 저는 그냥 다 저기가. 아니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굉장히, 뭐냐 하면 많이 다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